네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?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아이들 많이 기다렸나요? 네 그러면 우후쿠쿠 어디갔어 다들? 거기전에 인사 조금 미루고 개인 인사 먼저 하자 그래 민니님부터 인사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아 지금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리더 선입니다 예시유 안녕하세요 우리의 뽀스테이비 쇼입니다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프린세스 기아키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계신줄 알았는데 저 뒤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1층, 2층, 3층인가? 3층이요? 오케이 1층 소리짱 2층 소리짱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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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어서 잘 안들렬요 네 그러면 저희 다 모였으니까 다같이 인사할게요 하나 둘 I! 안녕하세요! 아이씨입니다 여러분 동기동해졌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잘 보이시죠?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라이언이랑 라타타라는 노래였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고 계셨나요? 저희가 샛리스트를 살짝 바꿔서 원래 다음이 덤디덤디를 해야되는 노래였는데 바꿨어요 뭘로 바꿀게요? 여러분 뭐 듣고싶어요? 콤보이? 마이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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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러면은 마이팩하면 다같이 춤출 수 있어요? 다같이? 다같이? 이거 다같이 해주셔야 돼요? 네 그럼 때창도 가능해요 역시? 네 자 들었다 들었다 여러분 들었죠? 때창해주셔서 좋았어요 여기 있는데 다 네버랜드에요?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이팩 바로 들어줄게요 자리가 좀 받았어요 then we will 마이팩 man 모자 네 롸 마이팩 롸 롸 롸 meet 롸 롸